안녕하세요. 이번 영상에서는 근교 인천에 있는 가족이나 연인과 함께 캠핑, 낚시, 해상 레이저와 갯벌 체험까지 즐길 수 있는 섬 영흥도를 보여드리겠습니다. 영흥도는 인천 옹진군 영흥면에 있는 섬으로 자동차로 서울에서 또는 제가 사는 요인에서 1시간 반이면 갈 수 있답니다. 시와 방조제를 건너 영흥도를 향해 가다 보면 아름다운 선재도 목성과 이국적인 호텔 그리고 카페들이 나타나고 예쁜 영흥대교를 건너 심리포 해수욕장을 먼저 들어가 봅니다. 5mm 5mm 6mm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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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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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 이 순간 서로가 마주하는 지금 I can see you through a little far away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 부탁드립니다